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변으로 갑니다.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서 꽃 구경도 하고 오랜만에 바닷가로 출발하겠습니다. 루프탑도 할 수 있고 스트레스도 할 수 있고 두 가지 혹시나 상황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안녕 오늘 바닷가 가서 재밌게 놀자 알겠지? 예스미설 오랜만에 바다를 왔습니다. 모래정지일거에요. 좋아요 일단 흙물 찾으러 가자 흙물? 어 아니 흙 모래에 물이 물 아 오케이 고 그 약간 진드깨가 촬영할 것 같아 오케이 출발 오늘은 두꺼비집 만들거야 오케이 고 두꺼비집 이렇게 오게 거기 가야 돼요 ㅎㅎ 오케이 사람 진짜 많다 그치 , meditate 사람 진짜 많다 그치 아 어 우리 진짜 거기 가야 돼 우리 가야 돼 우리 타러가 우리 타러가 우리 지민하고 각자 우리 타러가 누구 타러가 우리 타러가 우리 타러가 너 미친 자 여러분, 열심히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어때, 어때? 여기서는 물 쓰는 거지? 어, 바닷가 쓰지. 여러분, 이게 При수ㅋㅋㅋㅋ 에어밀 diferen upright 자 쭈툼 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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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esten 아빠는 지금 뭐지 피카를 살면서 지금 저의 토핑을 찾고 있어요 이런게 토핑이에요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해서 많이 찾아주는데요 자 자 자 제가 찾은건데요 자 요렇게 해서 반죽을 해줄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죽을 요렇게 요렇게 해서 뜬다 반죽하면 이게 아주 물처럼 될거기 때문에 잘해서 으깨야돼요 요렇게 해서 으깨고 빵을 만들어볼게요 오케이 반죽 하나 완성 닫은 반죽은 여기 요 구멍에다가 넣어줄거에요 자 요 넣어주고 요게 소금이에요 으깨 아이 설탕이지 맞아요 설탕입니다 제가 까먹고 잘못 말했네요 이렇게 하면 이게 가려져요 이게 이게 가려진답니다 이거를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살 그래서 이렇게 하는거에 우린 이 음식을 공원할거에요 구맨했어요 맛있겠다 그지? 응 공원 하루하루TV 웅 웅 오 엄마가 안 먹을거잖아 여기다가 데리고 먹어야 돼 아니야 발을 약간 벌려 맛있지? 많이 먹어 우리 이수리 너무 맛있어 집사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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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어? 집사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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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즈는 지금도 아는데 망고도 있어요 망고도 좋죠 망고도 좋죠 망고 망고는 그냥 먹으면 좋죠 시원해 엄청 시원해 시원한거 좋아요 이거 젓가락 깔다 먹자 네, 그래 젓가락 깔다 먹자 젓가락도 먹어보자 음, 음 내가 먹어보자 진짜 맛있다 네가 먹는 방법 네가 먹는 방법 음 아까 먹었다 안 먹고 다시 먹으니까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맛있게 먹어봅시다 망고도까라고? 망고도까라고? 먹던거죠 아, 눈기 잘잘 내가 아까 간장한 파이드를 하면서 내가 지금 먹자 아빠도 이 타이밍에 맥주를 한잔 먹겠어요 그 해변가에서 해변가에서 먹는 맥주입니다 와, 진짜 맛있다 대박이다 그치? 진짜 예쁘네요 우와 이렇게 바닷가 캠킹으로는 이런거 바닷가 캠킹이 이런 맛으로 놀러오는 단자 역시 바닷가 캠킹이 그리고 바닷가 캠킹이 배가 캠킹이 흐뭇하게 캠킹이 그리고 바닷가 캠킹이 끓아않는다 그치? 이 타이밍에 캠킹이 배가 캠킹이 남자 집사님 어깨 잘했다고 하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